다음은 금리나 단원입니다. 금리나, 지금 왔습니다. 와, 디나 씨 분위기가 막 달라졌네. 스톱! 그치, 말랬지. 뭐지, 이 그치 같은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연서여야 된다고요. 내가 이 연서가 아닌 이상 뭘 해도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걸 이제 깨달았어? 넌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운명이었다고. 아무리 예뻐도 손이 안 가는 진열풍 같은 인생, 연서가 아닌 이상 평생 유리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려쳐! 뭐하러 애를 쓰니? 1,124. 1,125. 내 계심. 됐네, 이제. 1,902.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단했어 정말 잘하더라 평가하지마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춘거 아니야 너나 잘해 다음은 이현서 단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망하고 있어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 사랑이 부족했어 그런 거 아니야 믿지 못해서 말하지 못했을 거야 아니야 말하고 싶어 누구보다 너한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존재인지 그런데 그래도 될까 고단했던 마음들과 간절한 기다림 끝에 거운 비가 소리 없이 눈물 글썽이며 나를 적시운다 계절 끝에 멈춰있네 너와 나의 시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줄기 빛처럼 마음을 통해 마음을 통해 마음을 통해 시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줄기 빛처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